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동반도 부근에서 동진아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.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.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영하 19도에서 영하 5도를 보이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낮에도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에 머무는 등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. 동해안과 강원 북부 산지, 또 일부 경상권 내륙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경상권도 건조하겠습니다.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쉽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기온은 차츰 오르면서 추위는 풀리겠습니다. 하지만 목요일에는 전국에 빛도는 눈 소식이 있겠고요.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한 차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다시 반짝 한파가 찾아온 아침입니다. 체온 조절 잘해주시고요. 면역력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. 오늘의 날씨였습니다.